자, 저희 11만원짜리 친구들 한번 쭉 소개해 드릴게요.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1만원짜리 아이들. 세트가 아니고요. 개당 11만원입니다. 예, 가격대가 좀 세긴 하죠. 몸값이 거한 수제화분, 100% 수제화분, 도자기그림 이렇게 사각화분이고요. 14 곱하기 14cm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노란 장미. 장미도 있고요. 해바라기의 나무, 나무래, 나비. 나비, 아메몬의 꽃. 거꾸리꽃, 후쿠시아라고 하거든요. 후쿠시아꽃. 여기는 빨간 후쿠시아. 캉캉 치마를 연상시키는 후쿠시아꽃. 매화. 인기 너무 좋은 매화꽃. 이게 코스모스 종류였나? 꽃 이름이 가끔 헷갈리는 애기몽클. 목단. 멋있죠? 진짜 너무 멋들어진. 목단. 해바라기. 스테디셀러 해바라기. 이쪽도 목단. 컬러가 다양한. 목단분. 또 여기도 아네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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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모네 두 세트. 여기 나비가 들어있는 코스모스 꽃. 너무 살랑살랑 나비들 날아다니고 꽃잎이 저렇게 흩뿌려지는 느낌.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짠. 이렇게 해서 11만원짜리 친구들.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귀요미꽃. 이쪽에 보시면 인어공주 언니들. 다 14 곱하기 14cm. 11만원짜리 친구들이고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 안쪽에 있는 애들도 막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쟤네를 보여드리려면요. 제가 이거 애들을 다 꺼내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대공사예요. 이 하나 애들이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두가 안 나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곱하기 14cm. 11만원 친구들이었습니다. share 편한 گ mean 13만원. 15만원. 15만원. 18만원.